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코로나19 백신 협력입니다. 미국과 어디까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도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견 조율 여부입니다. 백신 협력을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로 꼽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의회를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미국의 백신 여유분을 먼저 국내로 들여오고 나중에 갚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 추진은 이미 물밑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백신 업체에게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을 주변 국가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생산기지로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은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에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한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이 약 40조 원 수준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정격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방안 역시 핵심 의제로 다뤄집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세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한미 양측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는 만큼 당장 대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President Moon's mission, more than anything else is to try to convince Joe Biden to do something on North Korea. Because right now, let's face i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asked with so many other problems right now. Not just in the Asia Pacific, but more to the point at home with COVID, economic rebuilding, the rise of China. It doesn't seem like Joe Biden wants to expand any political capital, which really make something with North Korea happen.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북핸 문제가 아닌 중국 견제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쿼드 동참을 압박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BS 최영주입니다.